야 빨모가 없어졌어 잠깐만 빨모 빠지면은 갠세입을 없애야지 아 빨모가 갑자기 변경이 되네 멤버를 섭외를 했는데 AS의 시즌8부터 16강을 못 까는 사람이어야 되네 16강을 못 까는 사람 호선이 형이 잭이라고? 근데 호선이 형은 택신이 하면은 무조건 데려갈 사람이라서 내가 못 차지할 것 같은데? 호선이 형이 잭이면은 호선이 형이 최강이지 호선이 형 이길 사람이 뭐가 있어 지금 이제 진목이 형이 인기가 많고 최호선은 이제 엄청 인기 많을 거고 만약에 여차하면 더 이상 꼽을 사람이 없다 구석탱이에 몰아붙힌다 그러면은 이제 깨두 아니면 기여지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깨두? 호선이 형 방송하고 있다고? 잠깐만 최호선 호선이 형 좋지 디코 좋고 시력 좋고 최호선이 형은 당시 엄청난 카드라고 들었습니다 정중아 고민 좀 해볼게 솔직히 잭티어에서는 질 사람이 없네 생각 좀 해볼게 정의시키고 야 잠깐만 누가 우리 킹로로와 뒷전을 불러 잠깐만 안돼 솔직히 토스가 캐리 못해 얘는 킹로로 킹로로 플러시 우선 부르겠습니다 팬 가입 안하고 지금 별풍선 충전을 해놨거든요 빼가려고 했는데 넘어갔나요? 넘어가게 중요해 멘트라도 넘어갔다 넘어갔으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미션 중이라도 대답 안 와? 우선 그 대답 듣고 팬 가입해야겠다 잠깐만 허공에 돈 날릴 수도 있거든? 기다려봐 무슨 소리야? 비즈니파이 저 새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윤중님인가? 진짜 윤중님인가? 김옥수 형님한테 넘어가실 뻔 네 안녕하세요 넘어가실 뻔 아니요? 저 아직 그냥 대답은 안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제가 또 의리 있는 사람이여가지고 오오 의리 있는 사람인데 거절은 못하고 와 이게 의리 있는 사람이 거절해야죠 아 저 비즈니파이 저 새끼 챗팅 족같이 시네 뭔 소리야 내가 한 번을 너무 하셨잖아 품inse 500개 충전했다고 근데 넘어가면 허공에 돈나민껏 대답 꾸가 그래서 루틸을 하고 있네 오오오오오! 그쵸 언니? 볼터치 이거 적... 어 뭐야? 아니 둘리아 뭐야! 나도 이... 뭐야 뭐야 둘리아 나 저쪽 가지 말라고 풍 쏘는 거야? 이쪽 오라고 쏘는 거예요. 누나 윤중이형이 나이스 짓길 도와준대. 빨리 저 팀 가. 와 뭐야. 나는 김윤중 500개 감사합니다. 200개 돈 받았습니다. 네네. 아 윤중님 고마워요. 아 무조건이지 무조건이지. 자 우선은 저희 친구 하면서. 저는 확정 짓겠습니다. 아 진짜? 오케이 알았어 말판할게 윤중아. 오케이. 아니 떠나지 말고. 잘 보자. 어 알았어 안 떠나. 연습 잘하고 있을게. 자 해로를 확정. 시발 확정 지었다. 남덕선이 확정. 남덕선이는 뭐 물어보진 않았는데. 배신하면 죽이겠습니다. 아 근데 최호선이 존나 지금. 그거 자기가 선택한다고. 기다리고 있네. 내가 잡을 수가 없어. 그냥 자기가 왕이야 지금. 어 존나 거만하잖아 지금. 아니 지금 뒤에 의자 누워있는 거 봐봐. 아무도 못 말려 지금. 자기가 왕이야. 퀸 보다 대형 위에 있어. 호선피셜 명분을 달라? 뭐 시X 연봉까지 달라는 거야? 뿅. 아 최호선 시X 존나 비싸네. 당신이 메시야? 연봉지급까지 해야 돼. 아 최호선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시X 아니면 버린다 나도. 아 고민하는 거 봐. 시X. 지가 뭔데. 아 뭘 그리 고민하세요. 저희 남덕선 해로로 있는데. 합박 안 하실 거예요? 남덕선 해로로랑 합박 안 하실 거예요? 어 해로로 씨는 하고 싶은데. 남덕선에서 좀 고민되네. 아 남덕선을 왜 안 좋아해. 정중아. 김윤중 씨 팀 조커 누구예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우선 부단주 둘리 있습니다. 솔직히 유다형이다 여기? 둘리형입니다. 제약금 필요할 듯? 아 나 미치겠네. 아 근데 점중이 팀이 세긴 해요. 솔직히 김윤중 팀. 변현재 최강. 김윤중 중타. 중타. 아 중타 그래. 아 씨. 중간은 아직. 예? 어? 둘리형님 필 듯? 아하하하하하. 둘리형한테 대가리 맞는 거 봐. 최우선. 최강. 솔직히. 어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잭티어에서는 최강. 어. 둘리형님. 음. 패스. 페로로 남덕선. 페로로. 자람. 엘로로 자람. 남덕선. 같은 팀 해봤잖아요. 시키는 거 자람. 어 시키는 거 잘해 남덕선. 팀 세긴 해 여기도. 그래 우리 팀 세다니까. 세. 우선 내가 여캠을 섭외 잘했어. 그리고 이 둘이 팀 밀리 해야 되는데 그것도 커. 보회도 이길 수 있어 그리고. 근데 나는 솔직히 막 오프라인 대회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온라인만 하면 좀 재미없거든. 오프라인 하면은 오프라인 대회가 재밌어서 그렇지. 아 좋은데 고민 되겠다 근데. 1경기 킹 승. 현재 승. 2경기 팀 밀리. 5대5. 잭. 3경기 잭 승. 4경기 조커. 조커가 중요하네. 어이 조커 패스 일단. 5경기 팀플. 솔직히 패배. 6경기. 팀플이 왜 진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아니 그리고 형들 팀플이. 팀플이. 아 아닌가. 탈락인데. 아니 왜 내가 지는 거야. 아니 왜. 내가 지는 거야. 아니 왜. 맵도 좋은데. 어? 맵 링링이라. 아니. 내가 왜 지는 거냐고. 이게. 맵이. 킹이. 토스가 좋게 떨어졌어. 둘 다. 왜 진다고 점중하? 토스가 그래서. 볼게요. 아. 씨발. 이걸 또 왜 봐. 성적을 보고 있어. 뜬금없이. 아니. 킹트웨이한테 이기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 지금. 한번 볼게요.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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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인데. 맵이 물론. 어? 점중하. 아니 저그한테도 졌는데? 아니. 와. 승률 올린 것도 신상문 잡고 올렸네. 와. 아. 나 어지럽네. 아니. 맞아 이게? 경수한테도 졌네. 이 맵을. 한두열한테 승률 올리고. 이클립스 볼게요. 이클립스. 정클립스는 또 잘하지. 어. 일단 리잉블롬은 좀 못하네. 그럼 이클립스를 나가야 되는데. 이클립스 한번 볼게요. 오. 40%. 그래도 승률 높아요. 오. 40%. 다행이다. 이영웅 3대0. 시동헌 1대0. 신상문 3대0. 황병형 1대0. 이거 빼면은. 8승 빼고. 저걸 왜 빼. 시발 이겼는데. 잘하네. 정클립스 맞네. 어. 영사한테 좀 많이 지어서 그렇지. 잘하는데? 아. 저때는 영사 진짜 못 이겼어. 맞아. 영준이 너무 잘해가지고. 아니. 조커 누군데 점중아. 솔직히 조커가 중요해. 같이 정해보자. 아니. 조커가 중요해가지고. 아니. 같이 정해보자가 아니라 정하면 들어갈게. 와. 나 시발. 진짜. 내가 들어갔다가.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까. 정하면 들어갈게. 형 근데. 어차피. 실력 좋은 사람. 들어오면 좋고. 둘리형님이면. 또 알잖아 형님. 클라스 있으신거. 상공사. 출발이다. 아 둘리형님 좋지. 상공사. 상공사. 아. 일단. 그럼 이거 확정이네. 아니. 아직. 아직은. 아직은. 모른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확정이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들어간다 치면은. 형. 형. 오늘 우승이다. 진짜. 그래. 점중아 같이하자. 같이하자 점중아. 나이스. 와. 최소까지 갔다. 시발. 끝. 어. 점중아 알지. 어. 뭐지. 어. 같이하자. 오케이. 같이하는걸로 할게. 됐어. 됐어. 자. 하거든. 후은. 아멘